특별한 시장. 전통 시장의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야시장입니다. 골라먹는 재미까지 쏠쏠한 야시장만의 별미와 낮과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찼는데요. 야시장은 어떻게 하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공주 시장에는 알밤으로 만든 특색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맛있는 요리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리포터 이런 건 아니시죠? 말은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야시장에서 공연도 보면서 음식도 먹으니까 눈도 즐기고 입도 즐기고 일석이조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서 기타의 소리가 들렸어요. 도로에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알밤으로 만든 특색 있는 음식들도 맛볼 수가 있답니다. 찬 피디도 본격적으로 구경에 나서보는데요. 사장님. 네. 이거 모양은 밤모양인데 밤 들어간 거예요? 네. 안에 알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밤과 떡 닮은 귀여운 생림새의 빵. 그 안에도 밤이 가득 찼네요. 괜찮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너 먹어봐도 돼요? 드셔보세요. 사장님의 권위에 사양하지 않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평범한 육전 같아 보이지만 이름하여 알밤 육전. 생렬가루를 넣은 반죽옷을 입혀 구워주는데요. 고소한 밥맛을 더한 육전. 맛은 말해 뭐예요?